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천부신이 있나요? 아, 그래요? 혼자군요? 저는 민법 담당하는 정동섭이라고 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름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계속 불려와서 불리고 있는 거고 옛날에 션 공부할 때는 이름도 개명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아마 시험은 10월 28일 날 처음으로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딱 10개월 정도에 남아있는 거죠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건데 아마 그런 말 가끔 들어볼 거예요 중개사 6과목 중에 민법이 가장 기본이 되다 보니까 민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법이 잡혀야 그래도 2차가 좀 수월하다라는 말로 가끔 하기도 할 건데 다 똥이에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어차피 민법도 24문제 맞추면 되는 거고 학교론도 24문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점수를 토스해주고 넘겨주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계획도 짜지 마세요 그냥 계획도 짜지 마시고 지금은 6과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어제 뭐 했죠? 중개사법 했나? 뭐 했나? 학교론 했나 어제? 그럼 학교론 했으면 오전에 수업했으면 오후에 가셔가지고 4시간이든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습 시간은 한 반절로 줄이세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만 스킵하듯이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민법이니까 오늘 수업 끝나면 집에 가셔가지고 오후에 또 민법 공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쭉 보고 끝내세요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남으면 1, 2월 달에는 민법 학교론 공법을 좀 더 여유를 줘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일주일 내내 민법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뭡니까 어차피 일주일 내내 민법 공부해도요 다음 주 와서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1차와 2차를 동시에 가실 생각이 있다면 오전에 했던 거 오후에 복습 조금 하시고 오전에 했던 거 복습 4시간 수업을 했는데 8시간을 복습하는 건 바보예요 그거 4시간을 수업을 했는데 8시간을 복습하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줄여야 돼요 무조건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 2월 달은 될 수 있으면 복습하실 때에 내가 책을 꼼꼼히 읽고 찾아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걸 하냐면 동영상을 좀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2월 달에는요 3, 4월 달 가면 패턴이 좀 바뀌긴 하겠지만 1, 2월 달은 그렇게 좀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딱 두 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마 11월, 12월에 수업에 들었던 분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본서를 보통 이렇게 받거든요 이게 기본서잖아요 없나? 기본서? 아예 안 갖고 다니시나 기본서는? 그래요? 집에 있어요? 아니 손이 부끄러운데 이게 지금 기본서거든요 이게 기본서인데 엄청 두껍잖아요 이게 법을 전공한 사람이 읽어도 잘 몰라요 정말로 법을 전공한 사람도 여러분들은 법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내 걸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는 민법 공부는 기본서를 읽기를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통 수업을 듣다 보면 아마 지금 월요일날 화요일 날 수요일이니까 모두 대부분이 이의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의를 보통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뭐라고 하죠 이거 암기하고 그 다음 중요 부분 표시해가지고 애우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각종 모의고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 같은 거에다가 시험에다가 응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서를 가끔은 예전에는 기본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파라고 해서 기본서를 적게는 다섯 번 많게는 열 번까지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붙을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서 이 민법적 기본서를 열 번을 읽는다 나도 열 번 안 읽거든요 저 이거 많이 읽어봐야 한 번 읽거든요 저게 이 열 번을 읽어가지고 내 걸로 만든다는 건 정말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 건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건 될 수 있으면 생략을 좀 해버려라 이것들은 그런 말을 해요 보통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보통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걸 암기해가지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야만 암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해하고 암기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같다고 하는 사람인데 애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하나 잠깐 봐보면 여러분들 프린트 중에서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거든요 작년 3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 여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취소가 있어요 여기 포인트거든요 이게 취소고 이게 추인이고 동이고 유징이고 이게 해제예요 지금 시험은요 농담 아니고 여기를 지워봐요 여기 지우고 여기 쭉 지우고 여기 쭉 지운다고 여기 지우고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 동그람 친 것만 문제를 내도 문제로서는 아무런 지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단어예요 취소 초인 동의 유증 해제가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취소가 뭔지 모르고 취인이 뭔지 몰라요 유증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해제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답은 찾아요 왜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애화져 있으면 돼요 예를 든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거네요 단독행위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나갔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워볼게요 지금 이게 마스터북에 있는 내용이에요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얇은 채 스프링철 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단독행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계약이 나와 있고 여기에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면제, 추인, 해제, 취소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건 유증 재단법인 소유권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소유권의 포기가 뭔지 재단법인이 뭔지 몰라요 전혀 그런데 재단법인은 상대방 없는 걸로 애왔어요 제가 애왔다고 지금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치소 있죠 잠깐 봤지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도, 추인 상대방이 있는 거 동의,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증이라는 단어 보이지 않아요? 유증 유증은 상대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이걸 찾는 거거든요 애우면 단독 찾아요 아이러니라는 게 뭔지 아세요? 2번 32회 겁니다 33회 때 이 문제 나왔고 32회 때 이 문제 나온 거예요 공유 지분 포기, 추인, 상계, 취소 포기, 재단법인 얘 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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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알아 보였어 아까 상대방 없는 거라고 답은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내용이 추인이 뭔지 취소가 뭔지 해제가 뭔지를 몰라도 답을 찾는 게 있어요 책은 문제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암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이해를 넣느냐 하면 이해가 되면 암기가 편해요 이해가 되어 있으면 암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기를 많이 강조하지만 이해를 먼저 시킨 다음에 암기를 시키거든요 이게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기본서를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기본서 읽어봐야 내한테 도움 안 돼요 거의 대분들이 기본서를 읽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열 명 중에 한 명 여러분들은 아니거든요 눈빛들이 지금 그러니까 기본서 잊지 말고 수업하던 거 많이 들으세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거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1교실을 선봐요 그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민법은 41번도 80번이 있고 40문제다 40문제 24문제를 맞추면 된다 자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민법 시간에 딱 이게 50분을 주면서 40문제를 풀으라고 한다면 집중도는 10문제까지 갈 거예요 10문제까지 그런데 우리는 중개사 시험을 보면 참 이게 뭐냐면 노동이에요 엄청난 노동인데 1교시가 100분을 주면서요 100분을 주면서 여기에 학교론이 들어가고 민법이 들어가요 이걸 한 감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한 감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시는 모든 선생님도 한 감옥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걸 학교론 따로 민법 따로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서요 같은 시간대에 1번부터 80분까지 풀어요 같은 시간대 이게 한 감옥이에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녹다운이에요 그럼 75번 풀 때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한 거야 민법에서 가장 쉬운 게 민총하고 뭐냐면 계약법이에요 그런데 계약법이 65번부터 시작을 하죠 65번부터 74번까지 그러면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이미 긴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계약법은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경우 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상황 논리라는 게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문장이 짧았는데 지금은 전제 조건을 다 풀어놔요 갑과 을이 A 땅을 1억에 매매하였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예전에는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의가 들어오니까 상황 논리 상황을 바꾸면 답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이의를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다가 상황을 장황하게 기재를 해요 그럼 이의가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상황 논리가 그래서 문장이 길어져 버린 거야 지금 이게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 민법과 학교론에서 70번, 60번 풀다 보면 정신이 혼미하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법 놓고 학교론만 따로 계산하지 말고 이걸 풀어야 돼요 자, 민법은 무조건 24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학교론도 24문제고 항상 점수를 토스해 준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론이 체질에 맞을 수도 있고 민법의 체질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5개월 정도 가봐야 한 4월, 5월 가봐야 그때 안다고 지금은 오전에 공부한 거 복습하고 오전에 공부한 거 복습을 하셔야 되지 지금 나는 민법을 먼저 잡아가지고 무조건 80점 맞고 학교론은 기본점수 맞겠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지금 똑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다 보면 자기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뭐 지름길을 탈 수가 있죠 학교론다 80점, 민법은 점수 낮추고 반대로 민법이 점수가 좀 잘 나온다 그럼 민법 쪽에다가 좀 치중을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차피 40문제 중에서 24문제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4문제를 그럼 저는 그래요 40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라 가장 미련스럽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개사 학교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을 해라 선택은 몇 개예요? 30문제 그럼 10문제 버린 거잖아요 10문제 버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30문제를 자신 있게 선택을 해야 되고 플러스에서 뭐예요 여기다가 여기 집중을 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단독행위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독행위가 시험에 나왔다고 전제한다면 단독행위에 관련된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모두 빼버리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럼 이걸 외우면 단독행위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몰라도 내게는 걸릴 거 아니야 하나는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찾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동시행 항병권이다 동시 이행 항병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그럴 수 있다고 그럼 동시행 항병권에 관련한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꼼꼼히 이렇게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떤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마칠 수 해놓아 버리는 거예요 마칠 수 있도록 그걸 30개만 그럼 지금 보통 중개사에 강의하시는 민법 선생님들이 어떤 강의를 해도 10년 20년씩 강의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30문제는 다 나온다고 안 그러겠어요? 30문제 다 나와 공법은 안 그래 공법은 맨날 그러지 마이크 잡고 유튜브 보고 다 그러잖아 선생님들이 내 강의만 들으세요 그렇죠? 그럼 점수만 70점 나오고 활점이 나와요 개통이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공법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 나오면 다 뭐라고 그래 아무 말도 안 해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광고빨이야 거의 대분들이 이게 농담인 것 같죠? 광고로 키워주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광고로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아유 자 그런다고 그런 경우 많다고 얼마나 현혹되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동시에 강변권이 나오면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을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야 안 갈친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온다고 강조하는 부분들은 꼼꼼히 보셔서 30대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집중해라고 그걸 집중해라고 학교 못하겠어요 이거 이게 내가 항상 그러거든 민법은 세법보다 쉬워요 민법은 세법보다 쉬운 거예요 민법이에요 항상 뭐라고 하세요? 밥 먹고 체육법 바지 입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동시에 항변권 야 나 가봐고 1억에 내 집 팔았거든 아니 이 새끼가 돈을 안 줘야? 6월 1일에 주기로 했는데 내가 집 등기부 다 서류해가지고 줬는데 매매대금을 안 준다니까 얘가 아는 형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럼 아는 형이 뭐라고 하겠어? 다시 한번 달라고 해봐 좋은 말로 안 주면 그때 가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비상 청구하면 되잖아 그러지 않을까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라고 그게 민법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요구를 하시라는 거 선택하고 요구를 한번 줄여가는데 요거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보통 해줘요 체크하면 강조를 해가지고 하죠 근데 보통 선택을 할 때 30문제만 하진 않고요 한 50문제까지 해준다고 30문제 걸리게 하려고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암기하고 요거 요거 바로 요거 하는 거하고 요거 될 수 있으면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책을 웬만하면 단권화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권화라는 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지 말고요 하나만 선택을 해서 열 번 보세요 제가 강조하는 건요 마스터 보고 보면 돼요 이거 보면 거의 나오거든 이 안에서 이 안에 30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도 남지 이게 우리 항상 그러거든요 션 끝나고 나면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올라가요 원래 홈피에 올라가긴 하는데 모든 선생은 그래 1년 동안 나왔던 자료 중에서 요약지 무슨 특강자료 백선 다 일일이 연결하거든요 저 기출문제 분석할 때 다른 거 안 해요 딱 마스터 북 하나만 분석을 해요 요거하고 기출문제만 연결을 해요 안 나오면 여기 없으면 안 나왔다고 이야기 써놔요 저는요 아예 그냥 거기다가 정축 내지 이 질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질문은 마스터 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아니 분석을 할 때 왜 이 책 저 책 다 갖다 놓고 분석을 해요 그거 잘못된 거지 수험생들이 어떻게 다 보냐고 그걸 다 하나만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이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게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요거거든요 자 이따 문제 풀어드릴게요 요거부터 할 거예요 이런부터요 오늘은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요거 볼 테니까 볼게요 여기가 지금 마스터 북에 여기가 보면 1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신가요 거기를 먼저 보세요 11페이지 한번 오실래요 보통 책은요 오른쪽에가 홀수예요 오른쪽이 홀수고 무조건 왼쪽은 짝수입니다 번호가 25페이지 보세요 그럼 왼쪽을 봐야 돼요 오른쪽을 봐야 돼요 오른쪽을 보는 거야 항상 알겠죠 101페이지 보세요 그럼 어디 봐야 돼요 왼쪽에 또 거기는 101 101은 홀수예요 오른쪽 무슨 말인지 알겠죠 77페이지 보세요 그럼 어디로 봐야 돼 왼쪽 쳐다보고 있다 그렇죠 힘들어 그러면 그렇죠 자 권리변동을 먼저 보는데 여러분들 필기할 게 없어요 저는 판사하는 걸 좋아해서 판사를 하지만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줄 테니까 설명하고 동그라미 쳐줄 테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편하긴 해요 한 번 들은 것보다 두 번 듣는 게 좀 나으니까 자 한번 봐볼게요 여기 가장 먼저 오면 권리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권리변동하고 들어와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민법 총취 물건 계약 특별법인데 제가 민법의 역사나 민법의 체결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업 바로 들어가는데 시간도 아깝고 그런 것들은 처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자 권리변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권리가 포인트고요 여기가 변동이 포인트예요 두 개입니다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쭉 알겠죠 잠이 오면 주무셔도 돼요 지금은 이따가 2교시 넘어가면 자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자도 돼요 지금은 권리변동인데 권리변동이 뭐냐면 권리가 발생이 돼요 그다음에 변경이 되고 다 있어 여기 안 써도 된다고 이따가 동그라미 칠 거라고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멸되는 모습들을 전부 다 권리변동 권리변동 그래요 그럼 여기가 사람이 이게 뭐예요 출생하죠 생 그렇죠 생 노 병이 들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요 사망 이런 거거든요 생노병사를 이야기하는 게 권리의 생성 과정이에요 권리가 발생이 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모습들이거든요 이걸 통칭해서 권리변동 그러는데 우리 교과서 마스터북 11페이지에다가 권리변동의 모습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먼저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면 변경 그다음에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돼 있는데 이 박스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자, 봐봐요 그럼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 그랬는데 권리 발생, 변경, 소멸에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이게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대지라고 했어요 갑의 토지인데 지금 위에 건물이 전혀 없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다가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을하고 둘이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바뀐 거죠? 을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을이 가지고 있었는데 라면 끓여 먹다가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또는 이웃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이 집이 소실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 너희들은 내 집에 경매를 붙여서 그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으세요 경락 대금으로부터 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자체를 은행에서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채권을 넘길 수가 있어요 라더니 당신이 받으세요 그럼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요 이게 변경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 돈을 벌어서 돈을 변제해 버린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법률의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자, 여기 법률은 공통점이잖아요 자, 어디를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법률을 동그라미 쳐요 행위를 동그라미 쳐요 행위 키워드를 잡아가는 거야 행위라는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가 동그라미? 규정 동그라미예요 그럼 법률 규정은 의사 표시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에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같은 것들이에요 상속 같은 경우는 피의 상속인 아버님이 사망이 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법률 행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플러스 뭐라고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플러스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이걸 법률 규정 그러는데 법률 행위를 좀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를 우리가 약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률 규정은 뭐라고 그래요? 법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법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질문 이거예요 만약에 지상권이라고 이야기할 때하고 여기에 예를 들면 약정 지상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만 크게 뜨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약정 지상권은 뭐가 되는 거야? 법률 행위 법정 지상권은 뭐야? 법률 규정이에요 왜? 여기가 힌트를 줬잖아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 지상권이 뭔지는 몰라 그런데 단어에 있어 법정 지상권 여기는 약정 지상권 앞으로 약속을 할 건데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약정은 약정을 지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상권 지상권 그럴 거거든요 아 그러면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지상권을 설정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 법정 지상권의 법정은 생략하지가 안 됩니다 생략을 안 한다고 예를 들면 그냥 또 하나 해볼까요? 저당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정 저당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약속에 의해서 저당을 설정한 거고 얘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법이 저당권이 만들어진 거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가면 이게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나올 때게요 등기라는 부분이 연결될 거예요 등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법률 행위는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법률 행위는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하여야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법률 행위에 의한 발생, 변경, 소멸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를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뒤로 가서 나중에 보시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만 더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권리 변동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게 법률 행위예요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권리 변동할 때 이 권리라는 게 뭐냐가 문제가 돼요 이게 권리가 뭐냐 권리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권리는 총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가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물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물권과 채권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물권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의의에 의의에 사람이 물건을 뭡니까? 직접 지배하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림을 그리니까 이거 형태더라고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물건이더라고 그냥 물건 물건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물건에 대표적으로 동산, 부동산 그렇죠? 어제 동산, 부동산 배웠을 것 같은데? 학기론 시간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여러분들 부동산 학기론에 가면 동산, 부동산 할 때 자동차 건설기계도 준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처럼 다룰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다뤄요 전혀 우리는 그냥 토지하고 거물만 다뤄요 토지 거물, 토지 거물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물건 동산,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동산,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볼펜이라고 넣어 볼펜 들죠? 볼펜 내가 볼펜을 사용한다고 옆에 짝꿍이 볼펜 안 가져왔나 봐 빌려주면서 500원 준다고 그건 뭐예요? 수익 그렇죠? 수익을 번다고 아니면 너 사! 사! 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내가 그렇죠? 누군가에게 물건을 뭐라고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자, 채권은 안 그래요 채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뭐 이행을 요구한다 뭔가 급부를 요구한다 이렇게만 가르쳐줬어도 참 금방 물건 채권을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채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특정이 다른 특정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사람이 물건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라는 사람하고 매매를 할 거거든요 매매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갑이 의뢰에게 뭐라고 하죠? 청약이라는 걸 해요 매수제에 야, 내 집 하나 살래? 내 집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을이 뭐라고 그래? 어, 1억에 내가 살게 라고 이렇게 뭘 한다는 거예요? 네, 승낙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매매가 성립됐다라고 하는데 원래 뒤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매매가 됐다 보통 이야기하죠 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매매가 성립이 되면 나중에 장금 칠할 때 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매도인이라 그래요 물건을 넘긴다는 말이고 넘길 도자 얘는 매수인이라 그러거든요 받을 숫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계약이 성립되면 의무가 생기거든 무슨 의무가 생길까? 갑은 이 집이라는 거 보이죠? 이 재산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국방에 의무가 있어요 그 말 하잖아요 채무 우린 채무라 그래요 의무라 하지 않고 여기는 그래서 얘는 의무자가 아니고 채무자 이렇게 부르죠 의무자라 채무자라 같은 말인데 그냥 채무자 채무자 그래요 자, 의리라는 사람도 채무가 있네요 계약이 성립되면 어떤 채무가 있는 거죠?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잖아 이 사람도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어요 1억을 넘길 채무 이 사람은 재산권을 이전할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집 이 집 집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채무자 얘는 뭐가 돼? 채권자 반대 개념 권리가 있다는 거지 권리 집을 권리가 채무예요 아니, 채권이에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얘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돈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금 그렇죠? 그럼 얘가 채권자 얘는 뭐가 돼요? 채무자 집을 놓고 보면 얘가 채무자 얘가 채권자 대금만 놓고 본다면 얘는 채무자 얘는 채권자가 돼요 쌍방 모두 다 뭐가 있는 거야? 채무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줄였죠 쌍방 모두 다 뭐가 있다는 거야? 채무가 있습니다 쌍권 해도 돼요 쌍권계약 해도 되는데 쌍권 그럼 좀 이상해요 억양이 억세잖아요 그래서 쌍무계약 쌍무계약 그러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나중에 섬장에 가면 혹시 섬장에 가면 누가 채무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얘도 채무자고 얘도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다가 보통 문제를 내면 전제를 깔아놔요 뭐라고 하냐면 대급, 지급 관계에서 이렇게 멘트를 줘요 그럼 대급, 지급 관계에서는 누가 채무자? 을 채권자는? 가 반대로 재산권 이전 재산, 소유권 이전 채무 관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누가 채무자? 가 얘는 채권자가 돼요 그래서 앞에다 전제를 줘요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대금을 달라고 청구하자 대금을 누가 누가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대금 주세요 대금 이행하세요 그렇죠? 자, 다시 누가 을이 갑이라는 사람이 뭘 달라고 그래? 재산권 을이 갑에게 재산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 내가 버스를 탄다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버스 기사한테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채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죠? 만약에 버스 기사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죠? 대금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이게 채권이에요 자,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은 엄연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근데 나중에 가면 아 나중에 가면 지금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잖아요 집이 집이 넘어왔겠죠 이렇게 그럼 이 앞으로 뭐가 된 거야? 등기가 됐잖아 그렇죠? 그 다음 또 물권이 시작되는 거야 사람들이 채권과 물권이 있으니까 무자륐이 탁 잘라가지고 이건 물권 이건 채권 그런 게 아니라고 연세반응이라고 연세반응 그럼 얘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럼 의리라는 사람은 이 집을 뭐한다는 거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물권인 거야 누군가의 간섭 없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갑이란 물권자는 의리란 물권자는 뭐라고 그래? 야, 이거 내 책이다 이거 내 책이다 이거 조장할 수 있죠? 밑에 길거리 내려가서 난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이 집 내 거예요 이 집 내 거예요 이거 내 자동차거든요? 하고 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지? 왜 없어? 내 거라고 조장 못하냐고 그렇죠?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누구에게나 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물권법은 그런데 이 채권은 안 그래요 아까 계약 맺은 사람 있잖아 갑이 을한테 대금 달라고 해야 되지 길거리 내려가서 아무나 잡고 매매대금 주세요 매매대금 주세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조장해요 누구에나 조장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특정인에게만 주장한다 그래서 얘는 상대권이라 그래요 이건 절대권이고요 물어볼까? 눈치가 빠를까 모르겠네 보통 자기들이 눈치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적 무효는 뭘까? 절대적 무효 무슨 뜻일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 그럼 상대적 무효는 뭘까? 특정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예요 그게 절대적 취소 그럼 뭐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취소라고 상대적 취소 그러면 특정인은 주장 못해 누군가에게만 정해져 있다고 그게 상대적 절대적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가 나중에 물권법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물권이 그런다고 그럼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해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권법에 가잖아요 물권에 기해서 나오는 청구권이 있어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오고 채권에 기하면 나중에 가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물권에 기해서 나온 청구권이더라도 얘는 물권이 아니에요 얘도 채권이에요 둘 다 얘는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 책상에 앉아있잖아요 내 자리거든요 지금 그럼 나는 그 책상과 의자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아있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이거 제 자리거든요 빗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내가 물권 점유권에 기해서 빗겨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죠 그게 채권인 거야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채권이라고 그렇죠 물권은 누군가에 개입이 없다고 이거 내가 쓰레기통에 내 책인데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고 찢어도 되고 내가 뭐 빌려줘가지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게 물권이라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다시 와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디를 오냐면 자 여기를 지금 내가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자 물권 변동의 원인 보인가요 여기 폐지수 이제 책 봐야지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아까 여기 이상하지 여기 13페이지 아니 어디죠 안 바뀌었네 왜 안 바뀌었죠 이게 자 폐지수를 내가 불러드릴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12페이지 봐보세요 그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권리 변동 원인 보이신가요 거기 여기 여기 권리 변동의 원인 보이죠 여기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 안에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 보이신가요 그 법률 행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의사 표시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의사 표시 의사 표시가 요구되는 게 행위인데 행위는 동그라미 쳐놔야죠 행위 이렇게 키워드가 그 다음에 법률 규정 규정을 동그라미 치는데요 법률 규정은 당연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는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의도한 대로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다 약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당사자 의도와 상관없어요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옆에다 뭐라고 써요 법정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정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인데 법률 행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매매 법률 규정에 의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보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법률 행위인데요 나중에 법률 행위는 옆에다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를 하게 돼요 물권법에 그럼 여기는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 등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공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부동산이 누권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외국에다가 알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될 때만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보통 등기하고 얘는 보통 등기를 안 해요 다만 법률 규정에 여기 치득쇼 보이죠 치득쇼 보인가요 이 치득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이 되지만 얘는 등기를 해라고 아예 조문을 뒀어요 명문 규정을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시험에 종종 배정이 되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권리 있잖아요 권리 권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물권 또 하나가 뭐예요? 채권 자 물권은 사람이 뭐라는 거였어요 물권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한 거고 이해가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이행을 청구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배상이라는 거 있죠 앞으로 손해배상 손해배상 나올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채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접근하기가 편하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저것도 이제 자 권리 변동의 모습을 다시 봐 볼게요 자 여기 다시 돌아오시면 뭐라고 돼? 첫 페이지 11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박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권리 변동의 권리 변동은 찾았나요?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로써 권리의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권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 물권 변동 그러겠죠? 물권 변동, 채권 변동 그럼 물권이 어떻게 돼?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그럼 채권은요? 채권 변동은 채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겠죠 공통된 단어가 물권과 채권은 권리가 공통이니까 자 그럼 권리 변동의 모습이 발생이 나오잖아요 먼저 박스에 보면 보이시죠? 박스에서는 이걸 동그라미 이거 하고 이것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라고 하면 파란색이 가장 좋아요 빨간색을 계속 치면 나중에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책을 볼 때에 빨간색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메모리 펜 같은 거 노란색으로 칠하면 더 좋고요 왜 그러냐면 맨날 동그라미 치다 보고 체크하다 보면 이게 막 울글불글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4월달 5월달 되면 거기가 간풍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이걸 한 처음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알겠죠?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개 체크하고 여기서 하나만 더 원시 취득은 전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주가 없어요 X 전의 주인이 승계는 물려받은 거잖아 승계 그럼 이건 전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외우고 있으면 환장해요 진짜 한 고사진일 거예요 한 3년간 지금 보지 말라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외우지 말라고 지금은 이전적 승계에서 특정 승계 있잖아 매매 연결하고 포괄 승계에서 상속만 연결해 놓으세요 이렇게만 특정은 뭐냐면 우리가 집을 사고 팔잖아요 그럼 집 안에 있는 세간사리가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오죠 집 자체만 넘어오지 그런데 상속은 어때요? 상속은 다 넘어오죠 집뿐만 아니라 세간사리까지 포대계에 쌓아가지고 다 넘어온다고 이걸 포괄 승계, 포대기, 상속은 포괄 승계 모두 매매는 특정 그물건만 이렇게 설정은 놔두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변경에서는 어떤 것만 동그라미 치면 되냐면 변경에서는 이것만 동그라미 칠래요? 여기 여기 작용변경이라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작용변경 별 표시 하나만 저당권 순위변경,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이 두 개가 예전에 기출된 게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놓습니다 소멸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멸은 그다음에 넘어오시면 지금 위에 박스에 보시면 매매하고 상속을 갈라놨잖아요 매매는 특정 상속은 포괄 보이신가요? 그다음에 여기 쭉 내려오면 1번, 2번, 3번, 4번 넘어오죠? 이게 기출 지문들이에요 이 파트와 관련돼서 나왔던 기출 지문인데 자주 나오는 지문이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라고 안 봐도 돼요 이거 외우지도 말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번 동그라미 쳐넣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가봅시다 넘어가면 7번까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7번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나중에 하면 8번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9번이 하나 더 들어가요 밑에다가 써드릴까 그냥? 공부할 것도 아닌데 8번에 뭘 쓰냐면 나중에 우리 무권대리 앞에 가면 최고하고 거절권이라는 게 나와요 최고권, 거절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최고, 거절이라는 걸 하나 쓰고 최고와 거절은 이걸 다른 말로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얘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당사자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의 규정이 되어 있는 아까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법률 규정의 다른 말이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그래서 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최고와 거절권은 준법률행위다 이거 하나 정도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9번 하나 쓰세요 여기다가 이 9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중에 어디일까요? 그 계약법에서 그 승낙이 있어요 승낙이 연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늦게 도달한 거 승낙이 그럼 연착됐음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착된 승낙이요 연착된 승낙의 통지다 이렇게 연착된 승낙의 통지가 있는데 이걸 다 중에 가면 이건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관념의 통지 이것도 법률행위 아니거든요 이거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지금 외화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9번까지가 이게 딱 조합이 맞아지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 되거든요 지금 읽으라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뜻을 잘 몰라요 이런 것들 제하물권이 뭔지 여기 소유권 상식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첨부가 뭔지 지금은 읽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바퀴 갔다가 다시 오면 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권리 변동의 원인은 이해가 되죠 이제 법률행위 의도한 대로 법률 규정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럼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취소 추인해제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다 법률행위거든요 법률 규정은 상속, 수용, 판결 취득시효 같은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판결은 이해가 돼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근데 저는 여기 같은 거 여기 여기 수용 같은 것도 내 의사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공익재산을 위한 거니까 상속도 역시 뭐예요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분이 정해지는 것이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질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게 법률행위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원래 민법 총칙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우리가 형범위가 권리변동이 먼저 나와요 근데 권리변동이 아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뭐였죠? 하나가 법률 행위가 하나 나오고 법률 규정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 근래 얘가 혐의 배정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아까 체크만 하고 넘어온 거예요 지금 거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권리변동이 끝나잖아요 아까 그때 박스가 그 다음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나오잖아 법률 행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두 번째가 이제 법률 행위가 나오면 여기서 뭐가 1번 의 법률 행위가 뭐냐 뭐 뭐긴 뭐야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법률 행위 종류가 나와요 종류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률 행위 성립 요건 플러스 효력 요건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이 목적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면 이 목적이 별 다섯 개가 돼요 요게 요게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항상요 올해도 여기서 시험에 두 개가 문제가 배정이 됐죠 이게 단독행위 여기서 하나가 배정이 됐었고요 33회 때 단독행위 아까 33회 문제 있었죠 그 문제 하나 여기가 이제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 103주를 섞어가지고 문제가 하나 나왔고 이렇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법률 행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표시지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서 효과를 내는 거니까 그럼 의사표시가 뭐냐가 세 번째 파트예요 적지 마세요 요게 의사표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비통착사가 요게 끝나면 여기 다음 해가 대리제도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법률 행위는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법률 행위를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대리제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가 무효하고 취소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기한이 나오면서 민법 총체는 여섯 개 파트로 딱 끝나요 여기서 열 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야 열 문제가 이 파트에서 지금 이렇게 그럼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이 부분을요 그런데 법률 행위의 의의는 아시겠죠 법률 효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 또는 수의계의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뭐가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처음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이 집 사야 되겠다 이 볼펜을 사야 되겠다 나 이 학원에 와서 수강을 해야 되겠다 나 집에 갈 때 5,517번 타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죠 오면 내가 멈춰서 타잖아요 그게 법률 행위라고 법률 행위는 한없이 하는 거야 커피숍에 들려가지고 메뉴판 보고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줄 거 아니야 난 집을 하는 거고 그게 법률 행위예요 다 보는 것들 내가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종류가 나오거든요 종류는 두 개를 알아야 돼 하나가 단독 행위 치지 마세요 계약, 합동 행위가 있고 의무부담 행위, 채권 행위가 있는데 그림을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쉬었다 오면 단독 행위 설명을 할 거거든요 제가 단독 행위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의사가 전달되면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걸 계약이라고 해요 합동 행위는 뭐냐면 개모임 같은 것들에 개모임 친구들이 공동 목적을 향해서 여러 개의 의사 표시가 이렇게 합쳐지는 형태를 우리가 합동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얘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범위는 단독과 계약이 시험범위인데 민총회에서는 단독만 나와요 농계약법에서 문제를 배정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를 먼저 볼 거예요 법률인 종류 중에서 13페이지 단독 행위 여기 단독 행위 보이신가요? 아까 우리 봤던 거 13페이지 보면 단독 행위 보이시죠? 거기다가 별 세 개를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 별 단독 행위입니다 여기다 별 세 개 이렇게 별 세 개는 뭐냐면 이걸 버리기도 아깝고 뭔가 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다고 꼼꼼히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가 보면 단독 행위는 여기 돼 있어요 기출문제가 32회 때 한번 33회 때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언제예요? 30 사회라고 그럼 과연 연타석으로 단독 행위를 물어보겠냐 그게 염려스러운 거고 만약에 낸다면 이게 다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별 세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꼼꼼하게 애와 가지고 풀 뿐은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단독 행위 단독이에요 의사 표시가 몇 개일 것 같아? 한 개죠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거야 단독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단독을 일방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방적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된다 이게 단독 행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일방적 다른 말로는 여기를 일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단독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의사 표시가 몇 개? 한 개에 따라 뭐가 발생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야 여기 빨간색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계약은 대립 동그라미 두 개 의사 표시잖아요 그렇죠? 두 개 의사 표시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의점을 찾는 걸 우리가 계약이라 그래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셨다 오면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릴게요 아셨죠? 잠깐 셨다 오세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